오는 10월 전남 곡성군수, 영광군수 등 재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해당 지역 인재를 영입하는 건 물론 민주당을 향해 호남을 독점한다, 고인물은 썩는다와 같은 날선 발언으로 견제구를 던졌거든요. 민주당 역시 호남의 발전을 책임질 유일한 정당이라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0월 재보궐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조국혁신당이 연일 호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뿌리를 둔 민주당을 향해 고인물 등 거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1당 독점 상태입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흐르게 해야 합니다. 한국 양궁에 빗대 민주당과의 경쟁과 협력 모두를 강조했지만 대한정당으로서 차별화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혁신당 측은 호남에서 경쟁은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경쟁이 민주당에도 긴장감을 갖게 해 유권자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호남 출신 선추위직 최고위원이 나오지 않으며 호남 홀대론까지 나온 더불어민주당도 민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도와달라고 지지를 부탁하는 정치 세력을 넘어 호남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지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유일 정치 세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조국 혁신당의 호남 공략에 대해 특별히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면서 상대 정당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민심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혁신당은 이번 주 군수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전남 영광에서 당 워크숍을 진행하고 민주당은 현지에서 당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혀 진보 진영의 호남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